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재산에 대한 방송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대통령이 그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배상에 쓰겠다고 하자 땅이 어디에 있고 어떤 기업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고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고 있는지 세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인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미검증 주장도 마구 나옵니다. 방송이 관심을 쏟아야 할 재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재산입니다. 그는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고 대법관을 지내고 심지어 대통령을 만들어낸 대선 캠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불과 5달 동안 1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매달 3억 2천만 원, 매일 천만 원씩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들의 전관 예우 논란들과 비교해 볼 때 필적할 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월등한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이 유병헌 재산만 주구장천 틀어대는 방송은 5억으로 올라버린 유병헌 현상금도 띄우기 바쁩니다. 전관 예우 안 입고 오면 유병헌 잡아서 현상금이라도 챙기라는 뜻일까요? 뉴스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네짜 Shelley 강력한 벗 simplify 자막 중앙